나은이 세이. 밑에다 둡니다. 응. 응이 뭐야. 네. 응. 잘했어. 잘했어. 뭐 타는 냄새가 나지? 깜짝이네. 아, 불 좋네. 내 살이 타는 냄새가 나. 어이구. 어이, 근데 그런 거 정확하시네. 옷이 타고 계셨네, 옷이. 아니, 와이프가 새로 사준 건데. 아니, 와이프한테 뒤지게 욕먹겠다. 어이구.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 근데. 아, 선생님 코가 정말 정확하시네. 네. 아, 인정, 인정. 아! 양밀이 어민 분들을 위해서 뭐 기꺼이. 이 정도는 뭐. 아, 이거 오늘 빻고 안 냈겠지? 천재예요, 천재. 자, 먼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꺼줄 채로. 빻겠습니다. 자, 이래서. 사과랑 레몬이에요. 아, 레몬 안 냈어. 사과, 사과. 사과만. 이거 분명히 먹을 걸로 만들어 오겠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자, 레몬을. 자, 이렇게. 빡! 레몬즙? 네, 레몬즙을 빡! 싹 따고. 그 닉워터. 탄산수 써도 되겠네, 그럼? 아, 근데 이 맛이 달라요. 자, 우유 한 번만 까주시오. 우유를? 탄산수에다가? 네.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I'm gonna say it! 나 이럴 줄 알았어. I'm gonna say it!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날 까물 때부터 내가 뭐 하나 할 줄 알았어. 나 진심이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형 오늘 하루 종일 까물 때부터 뭐 하나 칠거니 칠거니 칠거니. 나 일부러 그랬지? 아니, 너무 많이 넣었어. 첫 때 때는 옷에 불 붙어서 빵을 하고. 야, 그래도 너 운이 좋은 거다. 원래 한참 막 돼지열병 엄청 할 때는 아예, 출입이 아예 불가능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 뭐야? 너 못 해 본 게 그렇게 많아. 잘 봐. 아, 이게 안 잡아도 돼. 하하하. 방염상을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하신 거 좀 이해를 좀 따로ari해서. 아니요, 아니 제가 그거 충분히 들어라 봐, 별말씨 every day. 그럼 뭐... 끌고 오자. 아, 샵을 괜히 갖다왔네요, 선생님. 뭐하는거야? 좋은 경험한다.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형. 희철이가 고생해서 자랑해. 선생님 약간 그거 있잖아요. 타이어 그거, 타이어 캐릭터. 타이어 캐릭터. 확사 때문에. 그냥 가끔한데.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제작진도 다. 역시, 역시. 여기는 마치 막 이렇게 걸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우주의 움직임. 그래, 그래, 그래. 넌 역시 배우다. 배우다, 배우, 배우. 자, 장난하지 마. 빨리 와. 장난할 때가 아니야. 장상추. 어, 듬뿍. 소스를 발라서 아예 그냥. 양파 좀 슬라이스하고 토마토 슬라이스하고 티클로서 완성할 거야. 다보탑인데? 죽이지 않냐? 간다. 맛있지? 맛있잖아. 줘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번 휴게도.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줘봐. 먹으려고 오는 게야 여기는. 이유에서는. 왜 저래 우리가 먹을 건데. 우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내가 밤에 얘기할게요. 너 맛있구나. 오빠, 오빠 거기 안 구워줄 거면 우리 짜장면 시켜 먹는다. 맞지? 야! 지금 저녁 시간대인데 자꾸 나는 뭐 해줄 줄 알고 집에서. 야, 야, 항정쌈 구워줄게. 아니, 그냥 짜장면 시켜 먹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항정쌈 구워줄게. 그럼 저는 짬뽕으로요. 뜨거워? 뜨거워? 응, 이마야. 뜨거워요? 네. 또 먹으세요. 맛있어요? 응. 또 먹으세요. 또 먹으세요. 또 먹으세요. 너 왜 이렇게, 태권도 갔다 왔지? ligen 뭐야. 유행어예요, 형님? 어. 고기. 맛있어요. 뜨거워. 아, 뜨거워? 응이 뭐야?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응. 형, 밑에다 둡니다. 응. 응이 뭐야? 네. 그렇지. 됐어, 식었어. 다. 뭐 붙어야 돼? 카메라부터 켜고. 어? 들어가지? 그럼 이것도 들어가고.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맞지? 하나, 둘. 일단. 하나, 둘. 나 일단 집사고 다 준비해. 지금 6시에 올렸거든. 그렇지? 제작진하고. 만남의 광장 안 하고 이거? 이거 해놨는데 신경 쓰시면 이거 얼굴 나오지 말라고 그럴게. 얼굴 잘라줄게. 아! 이거 해도 편이야, 해도 편. 아, 저기요. 오빠도 별 이상해. 할 수 없지 뭐, 자단이랑. 자료, 자료를 그래도 필요하대. 이거 끓이는 거. 아, 진짜. 이리 와. 여기 잘라주러 갈게. 우리, 우리 와이프 보호해야지. 여기. 알았어? 여기, 여기 딱 보여줬다고 포장이 말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찍어줄게. 자연스럽게. 오, 아침부터. 식이는데. 어디서 포지? 나 이렇게 줄게. 오케이. 왔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잤어? 오늘 너무 우리 집 자주 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식탁에 앉아서 기다려. 유진아. 동준이 왔어. 괜찮아, 뒷모습만 보여주면 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야, 화장 안 했는데 되게 이쁘지 않냐? 네.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뭘 불안하게 해. 바깥 내면 돼. 너 이렇게 안 먹나, 집에서? 네? 솔직히 이렇게 할 줄 몰랐어. 보통은 이거 없이 나 혼자 먹은 이거랑 김이랑 이렇게. 응, 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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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걸 또 하셨어요? 아, 좀 먹어야지. 장담하는데 세형이 형 밥 찾을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밥 찾을 것 같아. 야, 밥도 또 먹자. 야, 라면 불어. 갓김치랑. 원래 이거 볶아서 겉밥으로 먹어도 맛있겠지. 이거 막 그냥 먹으러. 맛있게 됩시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아침 이렇게 하면 죄송스럽지만 아침이 너무 비대돼. 가끔씩. 가끔 먹을 뻔. 국가도 넣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도 갖고 올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갈. 왜 또 이상한 거. 왜요, 왜요? 오늘 이렇게. 아, 진짜. 이거를, 이거를. 네. 연기라고 생각하면 편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기. 여러분. 잘 먹었어? 제주 귤 먹으러 혼자 없어, 예. 형 짜졌어. 잘했어. 잘한다. 괜찮았죠, 선생님? 아주 잘했어. 아주. 왜요, 왜요, 왜요?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수강, 감수강. 한번 해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수강, 감수강. 감수강, 감수강. disks, 감수강. 빨리 드셔주셔서 감수강. 하하하하, 하하하하.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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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그런데 너무, 너무, 너무 힘, 너무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cia, 타요, 타요. 고맙시다. 고맙시다. 아, 고맙시다. 맛있게 먹어주셔서 고맙시다. 하하하하.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아빠가 밤 주게 해줄게. 기다려. 아빠가 시켜서 줄게. 뜨거워? 아 뜨거워? 인정했어? 잘 먹더라. 아니, 맛있더라. 소금 먹는 건데. 맛있어? 맛있어? 눈곱 껴. 아이구 이뻐라.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누구 닮았어? 아빠. 아빠. 맞아, 맞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그래? 이거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이거?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는 어디 갔지? 우유. 우유? 그거 먹고 또 우유를 먹어요. 잠깐 앉아있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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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소재하는 거 보니까. 뭘 또 먹어? 먹방 하는구나. 너 내가 이렇게 먹방을 찍어야겠구나. 맛있어? 우유? 우유하고. 우유하고. 죽하고. 뭐가 제일 맛있어? 죽이 맛있었어? 진짜? 진짜로? 진짜 치즈 먹을 거야? 아니 눈이 뭐야 그게. 무서워. 그렇게 하는 거 누가 생각했어? 안녕. 치즈?